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잠깐 세일하면서 잠깐 앉아있었는데 날씨가 여기 아칠렛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추운데 날씨 한 번 여기 기다리게 해서 많이 미안하고 피스레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재활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주경 책을 많이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성월 십자란을 제가 찾다가 아주 예측 있으면 이제 촬영 들어가는데 나중에 드라마 업로드 많이 해주시고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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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석방송 받고 싶은데 제가 지금 후벽 선실에 가서 계속 깨있었어요 그래서 그 끝 석방을 저도 정말 흠 아휴 아니 하 아이 아 아 네 잠시만 좀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기념촬영